만일에 이 애기가 본인 애기가 아니라면 본인은 어떻게 할 거야? 이혼할 거야? 네 같이 웃을 것 같아요 이 애기 본인 애기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주소 끝이요? 네 이름 나이요 나이는 3대가 되었구나 결혼했어요? 네 했어요 본인만 보면 돼요? 아니 저 와이프도 좀 보려고요 와이프? 네 저는 동갑이고요 와이프가 대가 세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? 3년 됐습니다 네 이 집에 네 집안 진중에 이 묘를 건드린 게 있나? 한 한 8, 9년 전쯤에 산소를 납벌땅으로 이장한 적이 있거든요 천산을 다 네 네 네 그 뒤로부터 조금 집안이 안 풀리지 않았어요? 괜찮았어? 아버지 사업이 좀 잘 안 되셨어요 아빠가? 네 어머님도 사라지셨죠? 네 사라지셨어요 어머님 몸 괜찮아요? 어머님 몸이 좀 편찮으세요 돈을 조금 많이 금전이 나갔을 텐데 안 나갔어 아무래도 사업도 잘 안 되시고 하면서 어머니도 많이 편찮으셔서 돈도 많이 나갔죠 우리 지금 이씨 대주는 뭐예요? 원래는 직장에 번식에 조금 높이 앉아라 그러는데 지금 뭐예요? 저는 일반 대기업이 아니고 있습니다 대기업에? 네 제목복이 있는데 올해는 우리 대주님이 부부간에도 조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좀 충돌이 들어올 수 있고 문서를 지고 마누라를 얻는 것도 문서거든 근데 본인이 아기 있어? 네 있어요 딸이야 아들이야? 딸이요 자식을 갖고 마누라를 얻고 문서인데 문서를 지고 나서 조금 불화가 들어올 수 있어요 작년 올해는 조금 마음에서 우한이 좀 든고 직장에서 망신이 없으면 당신이 부부간에도 조금 망신살이 들어오고 올해는 잘 참고 넘어가야 되고 또 사업이나 아니면 직장으로 변동을 준대든가 다른 걸 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올해는 두 부부가 팥살이 들어있기 때문에 삼재가 되어서 양삼재에 올해는 치고 박는 해거든 그래서 돈이 나가든지 건강에 나가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옷을 벗고 나오든지 딴 쪽으로 네가 망신이 들어오는 수거든 절대로 올해는 내가 마음이 좀 자정이 돼야 돼 지금 마음이 많이 떠있어 내가 보니까 네 그래서 올해는 수가 사납다 그러신다 올해 우리 대리님 마음을 안정을 잘 잡아라 이제 또 한 가지 고민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? 제가 얼마 전에 회식을 하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2차로 이제 업소를 갔었거든요 저도 후회되는데 가가지고 송병에 걸렸어요 마누라 본래 비뇨외과를 갔는데 무정자증이더라고요 애기가 있다며? 네 그래서 제 딸이 있는데 무정자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를 지금 한 달 동안 고민하다가 제 딸인데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기가 몇 살이야? 지금 두 살이요 두 살이면 돼지띠네? 네 이게 애기하고도 충돌이 되는구나 이름이 뭐예요? 생일아 이 와이프가 알아요? 아니요 저 혼자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한 달 전에 알았다고 그랬죠? 네 애기 낳고 아무 문제 없었죠? 지금까지 너무 좋았죠 만일에 이 애기가 본인 애기가 아니라면 당연히 어떻게 할 거야? 이혼할 거야? 아... 네 같이 무서울 것 같아요 네 같이 무서울 것 같아요 네 애기 본인 애기 아니에요 제... 제... 제 딸이 아니에요? 내 점사가 안 맞았으면 나도 좋겠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응? 음... 본인이 의심이 가면 비뇨기과를 한 번 더 가봐서 또 다시 오신 이나 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감사하게 재차 해봤으면 좋겠고 음... 본인... 8년 전에 산소 건드렸다고 그랬죠? 네 음... 거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조상에서 그리고... 본인한테 팁을 준다라면 본인 애기가 앞으로 낳을 수 없잖아 네 응? 네 그러면 본인 다시 이 여자하고 지금 와이프하고 음... 이혼하고 다시 재혼할 거예요? 하...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음... 제가 마음이 이제 예전 같지 않을 것 같아서 같이 못 살 것 같거든요 물론 그러겠지요 음... 불신도 돌고 근데... 거꾸로 생각해보면 마음 먹기 나름인데 물론 사정은 있겠지 그러면서 결혼한 본인 와이프가 얼마나 조가심이 나겠어 그쵸? 근데 둘 사주로 보면은 이 부부가 연줄이 되게 깊고 옛말에 띠둥갑이 잘 살려면 아주 잘 산다고 그랬어 네 너희들 잘 살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여자가 사주가 높긴 하다 너희 마누라가 응... 외로운 사주야 근데 음... 내가 봤을 때는 본인 만나기 전에 음... 어떤 불신이 조금 있었던 거 같아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조금 온 거 같고 본인이... 지금 세상에 뭐... 또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또 키우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또 새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지 않을 거라면 음... 음... 이거를 그냥... 덮고 부모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대주님이 큰 아들이야 네 본인이 부모님한테 이거를 다 발사를 하게 되면 눈덩이처럼 커져서 이게 부모가 알게 되면 더 살고 싶어도 못 살 거고 지금 본인은 너무 놀래서 지금 마음에... 응? 상처가 돼서 지금 나한테 전 보러 왔지만 본인도 지금 이혼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본인은 반신반이야 지금 마음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 본인 아직까지 마누라 사랑하고 있잖아 응? 사랑은 하는데요 네 억지로 고집으로 너무 가면 음... 이혼도 이혼이지만 본인이 망가질 거 같아 본인이 모든 걸 다 잃을 거 같아 앞으로 제국도 많고 본인이 할 일도 많고 이 무당이 봤을 때는 본인이 앞으로 더 대성할 수 있을 거 같거든 단지 올해 이렇게 3제가 되니까 본인이 이런 엄청난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비인데 이 고비만 넘어가면 본인이 앞으로 서른 다섯 여섯 쭉쭉 본인이 뻗어 나갈 수 있는데 많은 거를 본인이 잃을 수 있어 그래서 이혼을 안 했으면 좋겠고 단 와이프하고 본인이 조금 대화를 가져서 이런 사실을 지금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와이프는 모르잖아 얘기를 해서 협의점을 좀 찾아서 와이프의 생각과 솔직함과 본인의 본능적인 어떤 태도를 좀 보고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? 아 근데 제가 그럼 다시 마음을 잘 잡고 잘 살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될 거 같거든요 제 마음이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쉽지는 않겠죠 고통은 따를 거예요 이게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미안해 잘못했어 하면 끝나는 건 아니고 새록새록 생각은 날 텐데 그 마음 먹기까지가 아기가 여태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3년 동안 본인이 아기를 길렀을 때는 아빠의 마음으로 길렀잖아 정말 내 새끼처럼 그랬는데 하루 아침에 내 새끼가 아니라는 걸 알고 본인이 부처님 손바닥 뒤집듯이 부침개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면 본인도 힘들지만 이 와이프도 정말 힘들 거란 말이지 얘기를 잘해서 안 됐을 때는 와이프랑 한번 저를 다시 찾아오고요 또 그래도 안 된다 본인이 그러면 저하고 SS 해서 차후에 내가 조금 본인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줄 테니까 한번 내 얘기를 고려를 해봐요 그게 본인한테도 좋을 것 같고 또 이 와이프가 본인한테 해가 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이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와이프하고 안 살고 또 재혼을 한다고 해도 본인이 입양을 하던 남의 새끼를 꼬루 봐야 되는 사람 사주거든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본인이 이 와이프보다 더 여자를 괜찮은 여자를 만날 거라는 장담을 어떻게 할 거야 왜냐면 이 와이프가 이 현만 없다면 내가 봤을 때는 여자가 좀 사주가 높기는 해요 하지만 이 여자도 제복이 없거나 이 여자가 막대먹은 여자는 아닌 것 같아 본인한테 많이 남편을 위해서 좀 바라지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싸게 보이는 여자거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잘 생각을 해서 차후에 정말 안 될 때는 다시 한번 와주는 것도 저는 고맙고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? 아니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ão